저의 말씀을 내 바래 드네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편 115편 105절 말씀 아멘. 1장 9편 9편 100 dr. 8편 5편 3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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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5편 1편 9편 4편 10편 5편 5편 3편 9편 15편 25편 0,cription 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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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재밌었네요. 오늘은 제가 해, 구르, 하이, 하트, 하이, 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비신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리로다. 10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여기는 나무, 양들, 호수가 있고요. 여기는 숫자가 여기 길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엄마랑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